12초 12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영심책은 103페이지 정맥소는 14권 13페이지 중간입니다. 세 번째 12초를 말합니다. 첫 번은 오음을 말했고 두 번째 유집을 말했고 세 번째는 12초입니다. 내용인증은 똑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열애장 요지녀성이라고 말하면서 직년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103페이지 끝으로 셋째 줄 번역문에 12초가 곧 열애장 또 다시 다음 안하나 어찌하여 12초가 본래 열애장 요지녀성이냐말 열애장 요지녀성인 것을 밑에서 밝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초가 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한 중간에서 나온 것도 아니죠. 육근육진에서 나온 게 아니다만 육근육진이 내나 열두 가지죠. 육근육진을 합해가지고 12초라고 합니다. 안하나 내가 또한 이 기다의 나무숲과 기다라는 것은 바로 기타태자가 도시한 공산입니다. 거기다 절을 지은 것이 기원정사죠. 기다는 태자의 이름이죠. 기다 공원 기다 나무숲과 네 모든 천지를 보라 거기에 우물과 보살 보라 지금도 본물이 상당히 우리 땅이 많이 나오고 둘레가 상당히 큰 게 있던데요. 뜻에 어떠하냐 너의 뜻에 너의 생각에 어떠하냐 이러한 등이 이러한 등은 기다 나무숲이나 또는 우물이나 또한 그 꽃들이 이것은 바로 물질이 눈으로 보는 것을 내는 것이냐 물질 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따위죠. 나무와 우물 따위 그런 물질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물질이 눈으로 보는 것을 내했다고 보겠느냐 그렇지 않고 눈이 또 여러 가지 색상을 낸 것이냐 색상에 나와서는 기다 나무숲과 모든 천지 따위죠. 그러니까 기다 숲과 천지는 육진에 해당이 되고 눈으로 보는 것은 육근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색상은 여기서 말하는 색상은 바로 진이고 안개는 근입니다. 그래서 근과 진 두 가지를 지금 합해서 말합니다. 역할을 여기서 결정 Toe 버리지 도움이 아래 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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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을 로 육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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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열두 가지 칩이 접니다. 육군하고 육진을 합치면 그렇다면 근이 진을 내느냐, 진이 근을 내느냐는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두 가지가 다 아니라는 거죠. 근이 진을 낸 것도 아니고 진이 근을 낸 것도 아니다. 육진이 육근을 발생시킨 것도 아니고 또 육진이 육근을 낸 것도 아니다. 아니라는 말은 허망하다는 말이죠. 흔히 진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진이 근을 낸 것도 아니어서 모두 그 허망하여 최소가 없다. 그래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가 열애장 육진이었습니다. 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설명 다 해버렸어요. 다 하시를. 그렇게 하면 이 설명이 다 된 거예요. 밑에 말은 다 여러 가지 말만 더 잔소리같이 나왔죠. 여기서는 이제 견이 눈으로 보는 것이 색진 기타 숲 따위 그런 것을 내는 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쳐부수는 말씀입니다. 안하나 만일 다시 안근이 색상을 냈다고 한다면 눈을 안근이라고 하죠. 안근이 색진 기타 숲 따위 눈으로 보여지는 반은 색상이죠. 보는 것은 안근이고 안근이 색상을 냈다고 한다면 공을 보면 색이 아니라 말이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과 반대 현상이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지만 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은 색체가 없고 그냥 물질이 없는 우형이기 때문에 공을 보면 색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의 성질이 응당 소멸할 것이고 소멸한다면 일체를 천발하는 것이 모두 없게 되리라. 일체랑 하선 여러 가지 푸른 거다, 검은 거다, 큰 거다, 작은 거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일체 색상을 현발한다는 것은 밝히는 것을 현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나타내는 것 발명이라고 전번에는 나왔죠. 발명이나 현발이나 같은 뜻이죠. 일체를, 일체 색상입니다. 청황, 적배, 그런 오색 같은 것 또는 대소, 장단, 광협, 고적, 그런 따위 그런 것을 다 현발한 것이 전혀 없게 된다. 색상이 없어진다면 그런 게 다 없지 않냐 그 말이에요. 색상이 이미 없거니 만약에 또 색상이 없다면 허공이라는 그 바탕도 그것도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것은 뭐가 들여서 밝힐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밝히는 것도 공질이라는 그 자체도 소멸한다는 그 말이죠. 색이 있으니까 색을 대서 공을 밝히게 되니 색이 없는 분상에서는 허공이라는 공까지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색상이 이미 없거니 어느 것이 허공이라는 바탕을 공질을 밝히겠느냐 밝힐 명자라 우회 전발과 같은 거죠. 큰 것이 없으면 작은 것도 없는 거죠. 작은 것이 없으면 큰 것도 없는 거고 그와 같이 공과 색은 서로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공이 없으면 허공도 색상도 존재할 수 없고 색상이 존재한 것이 없다면 공이라고 하는 것도 부드러지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허공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눈으로 보는 것이 색상을 낸 것 아니라고 밝힌 거죠. 그 다음에는 약부 색진이 그 밑에는 물질이 눈으로 보는 것을 낸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처부수는 설범입니다. 만일 다시 색진이 안견을 냈다고 한다면 물체가 눈으로 보는 것을 발생시켰다고 한다면 허공을 봄에 색이 아니다. 허공을 볼 때는 색깔이 아니잖아요. 반대니까. 그래서 아까와 똑같은 말들이죠. 견이 곧 소망하리라. 견이 곧 석자가 빠졌죠. 번역에 만일 색진이 안의 견을 낸다면 번역문에 말이죠. 104페이지 끝으로 여섯째 줄인가 일곱째 줄인가 나오잖아요. 만일 색진이 안의 견을 낸다고 한다면 공을 볼 적에는 색이 아님에 견이 곧 소망할 것이며 견이 곧 석자가 빠졌어요. 번역에 빠졌지 않아요. 견직 소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자에 이거 나오잖아요. 두 자를 여기 석자를 적어내야 되죠. 번역문에 문어신 번역을 보시는 분한테 해당됩니다. 빠졌지요. 틀림없이 원문에는 있는데 소망이란 말은 없어지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견이 곧 소망한다면 모두 다 없거니 견이 없어지면 볼 바 대상도 없지 않아요? 어느 것이 공과 색을 밝힐 수 있느냐 견이 없는데 견 가지고서 이건 공이다 이건 색이다 하는데 견이 없다면 공인지 색인지 분간할 수가 없잖아요. 밝힐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있어야 불을 마시는 거지 물이 없는데 어떻게 불을 마시냔 말이에요. 그와 같은 거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견과 밑 색과 공이 색공은 하나의 두 가지가 다 진에 해당되죠. 육진경계죠. 색공은 육진경계고 견은 안견 근에 해당되죠. 그래서 근진이 그 말이죠. 근과 진이 그 말이죠. 모두 다 처소가 없어. 처소가 열두 가지가 있다 해서 칩이처라고 하는데 하나마다 두 가지 쓱 있죠. 지금 두 가지를 따져봐서 말한 거죠. 그래서 그 색과 견의 이처가 그러니까 색은 보여질 바 대상이고 견은 물질을 보는 능동적인 거죠. 색은 추동적인 거고 견은 능동적이죠. 색은 진입니다. 진. 진이라 가야 하고 물이라 가야 하고 이것은 능동이라면 능동적인 거고 또 견이 있죠. 견. 견이란 말은 바로 근이라. 근. 근이라 가야 하고 아까 안견이라고 그랬죠. 안견. 눈으로 보는 거. 이것은 잘못 적었네. 잘못 적어도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니 말이야. 너무나 점잖해도 안 좋지요. 점잖해도 안 좋지 않아요. 틀리면 틀렸다고 말씀을 해야지. 알지. 색은 추동적인 것이고 견은 능동적인 것인데 견은 바로 근이고 안견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근에 해당되겠죠. 우선 육근 중에 안근을 말했죠. 이것은 책공이 다 똑같아요. 공색이. 공하고 책이 전부 다 육진이요. 그러므로 바따알라 견과 밑 색과 공이 함께 처소가 없어서 그 책과 밑 견이처가 여기는 공이 빠졌지만 공도 색이나 마찬가지요. 공도 하나의 색으로 본 거죠. 공일현색으로 보죠. 구사론에서나 유식론에서 공도 하나의 색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책과 대조는 이루지만 공도 하나의 물질입니다. 물질인 것을 어떻게 알죠? 공이 물질인 것을 어떻게 증거를 댈 수가 있느냐말이에요. 이것이 다 물질이요. 이것까지 하면 4대라고 하고 이것까지 다 하면 5대라고 그러죠. 이것들은 전부 다 색이라고 하잖아요. 색이라고 하여서 물이라고 하여서 물이라고 하여서 물이 바로 체관이요. 물질을 색이라고 하죠. 능원경에 나오잖아요. 치수, 화풍, 공, 견, 식 이제 견하고 식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이 두 가지는 뭐겠어요? 책이 아니고 뭐예요? 치미지자. 이건 바로 정신이고 이것까지 다 하면 칠답니다. 그런데 이 5대만은 물질이고 뒤에 두 가지 2대는 마음이에요. 정신세계에요. 그러니까 공도 뭐 하나가 물질이라요. 물질 중에는 제일 어마어마한 존재죠. 보통 일반적으로 색을 4대라고 많이 말하죠. 4대 색, 오음에, 수상, 행, 칙 이것이 이제 4대입니다. 이 색이 4대도 되고 5대도 되고 이것은 이제 이 네 가지는 4원이라 가유도 하고 4원이라 가유도 하고 또는 4가지 그것은 마음이죠. 4가지 마음은 요소완요. 그렇다면 이것 견식이죠. 견식에 제당되죠. 아까 여기 말하는 견, 식 견뎌하고 식대 견뎌, 식대 이건 그대로가 식대네요. 그 색과 밑, 견, 이처가 공색과 또는 안견 그 두 가지가 다 거망해서 여기서 색이라고 할 때는 아까 기타 숲이나 나무나 또는 샘이나 못이나 땅이나 하늘이나 다 색이요. 색에도 다 색이고 자기 몸도 다 색이라요. 그걸 또 견뎌가 들어서 보지요. 눈으로 다 보지요. 자기 몸도 보고 다른 사람 몸도 보고 천진만물을 다 보지 않아요? 그 견 두 가지 이처가 다 허망해서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성도 아니고 아래장 묘지녀생이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이성처입니다. 아까는 안색처를 밝힌 거죠? 안색처를 말했고 안색처 그 다음에는 이성처 이성처 아니, B. 이게 티비처지요? 아까는 안색처 끝났어요. 안과 색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빨았죠? 그러니까 열둘이죠? 다 둘썩둘쑤이니까요. 2, 6, 10이. 위에 것은 아니, 비, 설, 신의 육근이고 능동적인 능이고 색성, 향미, 족법 밑에는 육진, 소가 되죠. 소, 대상. 그걸 둘을 합쳐서 시비처라고 해요. 육근, 육진. 육진就是 우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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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하 uma 派遞주 operational. 쉽지 않나요? 네, 일단 다시 보내, 놀 수는 안 오 uncles 넣 Review. meanings Quta. 제가 읽 tercer